한국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너? 다이완 넘버원 다이완 넘버원 에이맨! 에이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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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업지 가야지 오! 먼저 가는 애 있다 안돼 안돼 어? 똥망했네? 사방에 적이 다 내리네? 초업지 음명 북쪽 안테네? 어 저기 가야겠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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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이쪽에 있는데 아 들어와 마 들어와 남자 수작기가 됐어 마 들어와 적을 봤으면 들어와야지 마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오라고 마 마 안 들어오네 바로 앞에 있는데 네 네 네 나 나갈 필요없어 이정도 파밍으로도 게임 익을 수 있어 난 파밍 끝났어 저기 오토바이 펌프네 펌프 시작건으로 못 맞추거든요 저거 이런거 쓰셔 찍어야지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 적과의 동침 좋아 좋아 야 왜어리 프롬 해맨 왜어리 프롬 소리 탐들었다 왜어리 프롬 왜어리 프롬 왜어리 프롬 해맨 왜어리 프롬 한국에서 그리고 너? 해맨 해맨 지금 수리탄이 없어서 수리탄 못 던져요 수리탄하면 수리탄 쿠킹해서 던지면 되는데 이럴 때 수리탄이 필요한데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켜놨는데 켜놓고 말하는건데 음 누르고 말하고 있어 사드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 아씨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뭐하는지야 구급상자 이런거 막 던질 수 없나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리로 오라고 Do you know 김치? Hey man Do you know 김치? 김치? Do you know? No? Hey try try 김치를 스팸에 싸서 한번 아 스팸을 김치에 싸서 한번 먹어보세요 Try try It's delicious Hey man 깜놀? 깜놀? 근데 여기 턱에 다 박혔어 수리탄 터지려고 하는데 수리탄 없는거 같은데 근데 저거리에서 나 샷건 맞으면 한방이거든요 문틈에 박힐거 같기도 한데 한방이에요 맞으면 엠포다 엠포랑 펌프 액션 들고 있다 엠포랑 펌프 액션 들고 있다 엠포랑 펌프 액션 들고 있다 턱이 대만이 달았나 보다 턱이 대만이 달았나 보다 턱이 대만이 달았나 보다 네 뚜껑 날아가서 한방 이지롱 니가 아무리 그렇게 샷건을 해봤자 니 한대 맞으면 죽어 발소리 다 들려 왼쪽 오른쪽 가는거 팔 맞았지롱 아프지? 너 피처할거 없잖아 나도 펌프 있지롱 너만 펌프 있는거 아니지롱 헤이 맨 트라이 트라이 헤이 맨 트라이 트라이 헤이 헤이 트라이 헤이 김치 트라이 알맞 김치 트라이 트라이 헤이 트라이 트라이 표정이 싸웠구만 여기 아까 전에 차타고 이 앞 건물 여기 한명 온거 같거든요 아까 차 저기 멈췄단 말이야 그래요 헤이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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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 다음 자기장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또 여기 걸리면 끝부분 걸리면 움직이고 센터 약간 근처 느낌으로 걸리면 안 가도 돼 어차피 기다리면 애들 올 거거든 빅존버 메타 올까? 저 랩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24일 내일 아마 내일 방송할 때 4천짜리 램 끼고 있을 수도 있어 모니터도 모니터는 내일 아니면 모레 도착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 도착이거든요 내일 모니터랑 램 둘 다 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방송 시작할 때 새 모니터랑 새 램 아 가야 된다 이 집이 개꿀인데 차가 없어서 저 집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음심력인데? 가야돼 아 먹을 거 없어 개그제 아니야 초코 없어서 못잡는 어 앞에 한놈 쟤 잡으면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아 이걸 차빠리 아 위에서 처음 하실 것 같은데 온다 돌아온 거 본 것 같은데 칩칩칩칩 자기장에서 나올 것 같은데 저 지금 안 가야 돼 가면 죽어 1평집 하나 잡아봅시다 일단 여기 바로 앞에 1평집 먹은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나무 1평집이네 더더욱 먹으면 안 된다 아 별로 안 좋은데 다리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멘 아